감사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인사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한국의 가장 많은 분들이 돈을 투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대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기별 성과를 발표하기 전에 여의도 정권가나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이번에 여러분 이 회사의 매출이 얼마나 되고 영업이익은 얼마나 되고 이렇게 예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삼성전자의 인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인사가 이루어진 걸 보고 나니까 회사 측은 최선을 안 다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삼성전자의 이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드러냈네요. 이재용 회장이 사실 삼성전자의 구석구석을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나.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문제가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자면 삼성전자 주식을 안 사죠.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될 이유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주식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회사가 발군의 기술력이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 가지고 향후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시장의 지배력을 유지할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주식을 살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가 독점력이 있는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여러분들 파운드리 업계에서 다투는 TSMC 대만 반도체는 독점력이 있잖아요. 다 여러분들 일감을 가지고 와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를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하냐 그게 아니고 삼성전자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들이 인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이 보니까 저는 사람을 잘 모르니까 삼성전자의 한종이 전영현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은 없는 거죠. 반도체 주요 그 밑에 있는 사업부장만 교체한 겁니다. 부회장들은 건재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을 갈랐다 이렇게 하는데 박학규 사장도 그대로고 그대로 그대로 그냥 대부분 다 그대로 하고 사업부장만 아마 가란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가는 인사가 알려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게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뭐 인사 때문에 내려갔는지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제 정시 상황은 도널 트럼프 측에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이크론을 지불하는 보조금을 재협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그 중요한 요인 때문에 인사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보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런들 삼성전자의 인사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조선기사의 하단에 있는 댓글들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물론 뭐 그것이 반드시 옳은 판단이라고 보지 않는데 대체로 한 10명 가운데 8명이 좀 부정적인 시각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 가운데 비교적 삼성을 잘 아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직 개편 결과를 주가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서토종이 짜는 조직이 뭔가 다를 게 없다지만 실망감을 주가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위기는 절대적 위기고 절대적 시기고 국가적 재난이 될 겁니다. 이런 좀 가혹한 주장에 대해서 55명이 찬성하고 12명이 반대한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투자자거나 아니면 삼성을 잘 아는 사람인 거죠. 실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이 다수입니다. 지금 위기는 이런 정도의 인사 가지고는 극복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 이야기가 좀 그렇으면 주요 신문의 여러분들 삼성 관련 기사의 하단에 댓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보시게 되면 인사에 실망한 이야기가 거의 압도적으로 다 쓴 겁니다. 저도 이 정도가 되겠나 그냥 반도체 부분에 수장 두 명 정도 그냥 자르고 그냥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회사를 살리지 그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재무를 맡고 있는 정현호와 박학구는 아웃된 겁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정현호 씨는 유임되고 박학규 씨는 DX 부분 경영지원 사장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수령에 빠지겠네요. DX 사람들은 또 어찌 1년에서 2년을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아웃되기는 커녕 박학규 씨는 성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마 이분이 아마 실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너가 직접 관여해가지고 여러분들 현장을 정확하게 알고 하지 않으면 월급 사장이나 부회장께 맡겨나가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용 회장이 이런 재무통들한테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일단 급한 불인 메모리 파운드리를 살려보겠다는 인사로 해석되는데 이게 자본시장이 원하는 수준인지가 걱정됩니다. 이 다섯 명이 찬성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런 여기 이제 찬성 반대를 보시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시중에 기사가 나온 지 오늘 정도가 되면 훨씬 더 많은 글들이 당기겠죠. 물론 민심에 따라 여러분들 기업이 인사를 하라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굉장히 실망이 대다수인 겁니다. 사업지원 tf 해계사 출신이 그대로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호평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실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암흑의 사업지원 tf 부회장은 삼성전자 사내 게시판에도 사업지원 tf 보고를 올리는 쪽쪽 사라지는 블랙홉 갑질을 수년간 계속해서 지금같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파트의 개발 프로젝트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관련 기술자들이 삼성을 떠나 이직 상태를 이야기한 머덩어리입니다. 이 사람이 남아있는 한 제 아무리 반도체 쪽을 보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양반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등 돈줄과 인사권을 지고 갑질하고 휘두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장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바지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좀 여러분들 냉소적으로 썼지만 이렇게 글을 읽어보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조직에서 벌어졌는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약발이 끝났나 미국 반도체법 우려 겹쳐 주가 2% 대 약세 이제 오늘 주가를 좀 봐야겠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사람들은 대개 실망한 것 같아요. 이번 삼성전자 인사에 대해서 시장에서 나오는 반응은 쇄신과 변화의 의지가 크게 읽히지 않는다. 이날 삼성전자는 관심을 모았던 재무통인 정현호 부회장 사업지원팀장을 유임시키고 한진만 부사장을 파운드리 사업부장으로 손님했다. 불확실한 경영환경 극복을 위한 결정이라고 삼성전자책은 밝혔더나 시장 참여자의 우려는 여전한 모습이다. 경제주니까 광고주가 삼성전자니까 신랄하게 글을 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표현한 겁니다. 굉장히 실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법보다는 인사부터 개혁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현호 부회장 연임이 중국의 레가시 반도체 진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용이 무슨 사장이란 이야기가 진짜인가 봅니다. 변화와 혁신은 없고 돌려막기 인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들 의견을 더하지 않고 여러분이 시중 의견을 보시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긴 여러분 좋아요를 보시게 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숨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정현호는 유임되는 건가요 시총이 300조가 넘는데 고작 3% 수준 10조 매입으로 주가를 20% 가까이 올려놨으면 효과가 굉장했던 겁니다. 이제 약발이 끝났네요. 어쩌죠 어지럽습니다. 정말 어지러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소 부사장 이상은 저는 교체해야지 무슨 미련이 남아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무슨 뭐 무슨 서운한 감정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워낙 중요한 회사고 많은 사람의 기대를 모았던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말 궁금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삼성전자 내부 직원들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봐온 겁니다. 바뀌지 않을 거라고 이재용 회장이 워낙 의존하기 때문에 서초동에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회사가 내려앉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젊은 날부터 기업체의 회장이나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대개 여러분들 이렇게 회사 운영을 하다가 위기나 급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인적 쇄신을 통해 여러분들 위기를 돌파하지 않습니까 채수를 세 부대에 담거든요. 채수를 헌부대에 여러분 담아봐야 세 방법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정기인사도 여러분 하지만 수시인사를 통해 여러분 조직의 긴장감을 불어넣고 남국 타계를 여러분들 추진하는 그런 창업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상황이 보니까 거의 뭐 누가 실제인지가 그냥 거의 확연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식 사기가 참 그렇네요. 삼성전자는 태극기업으로서 독점력이 전혀 없죠. 삼성전자는 태극기업으로서 독점이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실상이나 문제점이나 경쟁력이나 강점 약점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지고 삼성전자 내부의 조직 문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식을 섭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뭐 지금 대개 8만원대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위기 타계를 위한 인사안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세가 누구인지가 거의 뭐 어렴풋 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들겠구나 많이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같은 시대에 뭐 조금 더디게나 이렇게 되면 그냥 망하는 거니까 조직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긴장감을 불어넣고 다독거리고 외과 수술 조금씩 해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뭐죠 금세 썩지 않습니까 조직이 조직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자 이제 아무튼 돈을 투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오늘 미국 정시에 여러분 TSMC 대만 반도체는 주가가 많이 내렸대요 한 3% 정도 진짜 명실상부한 독점력을 갖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TSMC 대만 반도체가 만들어줘야 이런 반도체가 여러분들 칩이 작 제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는 진짜 독점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칩을 만드는 노하우가 계속해서 축적되니까 회사가 점점점점 유능해지는 겁니다 AMG나 NVIDIA에서 이런 칩 설계 도면을 가져오면 설계 도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노하우가 축적이 되잖아요 삼성전자는 이런 큰 여러분들 대형 공장에다가 찍어내듯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노하우가 뭐 그렇게 대단한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업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럼 당연히 TSMC 대만 반도체 여러분들 주가 내려갔을 때 대만 반도체 사겠죠 내가 지금 100만 원 갖고 있으면 대만 반도체 사 모으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반도체를 잘 모를 때는 우리 삼성전자 이렇게 하면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하고 이러면 들어가서 보니까 야 이게 이게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한테 틀어놓는 거니까 방송 보시는 분이 혹시 공박사 무슨 삼성전자 하고 무슨 사연이 안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사연이고 뭐고 전혀 저는 별로 관련이 없으니까 조직 내부가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참 골치 아픈 문제인 겁니다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거야 노력해 고치면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외부에 삼성전자 내부의 속사정을 전혀 모르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번에 그냥 외부로 드러난 인사란 것은 그냥 그 밥의 그 나물인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죠 삼성에 대해서 불만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이해관계가 걸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내가 누누이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재연배 정도 되면 많은 것을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니라 무슨 어떤 회사로 인연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원천적으로 극복하기에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삼성전자 문제를 볼 때는 기술 트렌드가 크게 이제 바뀌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원가를 낮춰서 그런 반도체를 파는 것이 주력이던 그런 시대에서 파운드리 업체가 주도권을 지고 맞춤인 반도체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시대로 기술이 여러분 크게 바뀌는 권력이 이동하는 거죠 기술 권력이 이동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삼성이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 파운드리의 절대 강자인 TSMC는 굉장한 기회를 잘 잡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4배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국내 문제 이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미국 문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미국 대통령 선수